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지금 지셔터업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9일이고요. 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라슈님, 코코아님, 박영민님 모두 반갑고요. 케이트 판다님, 그리고 망가진 드레서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히어로즈님 출근하고 계신가 봐요. 출근 잘 하시고요. 루시아님까지 오늘도 출석체크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재영 차장님, 주말에 어버이날인데 효도 잘 하셨는지 물어봐 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버이날 효도 잘 하고 오셨나요? 저는 미리 다 땡겨서 해가지고 부모님을 뵙지는 못했고요. 제가 부모님이라서 받으셨나요? 상장을 받았나? 트로피랑 상장을 주더라고요. 고생하셨다? 7년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뚤패뚤 쓴 그 글씨로 기분이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큰 애가 9살이니까 이제 몇 번 하긴 했는데 둘째랑 같이 막 이렇게 한 거는 캠핑을 다녀왔는데 막 자기 가방에 주섬주 좀 챙기더라고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또 어떤 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제분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홍리안님, 김명희님 그 와중에 또 인사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나쇼님은 또 부모님 뵙고 왔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주말에 또 어버이의 날이어서 관련 얘기 해봤고요. 이번 주 우리 시장 또 어떨지 약간 긴장되는 하루인데 기사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지금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25% 급락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는 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브루넬로 로사, 로사인 브루니 컨설팅 대표가 CNBC에 출연해서 증시의 바닥은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빌게이츠도 CNN에 나와서 증시 약세론자들의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말 동안 했다고 합니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해서 격차가 좀 벌어져서 저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면이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국면이냐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이제 뭐 가치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을 대표하는 빅테크 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서로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었던 나스닥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건 아니거든요. 조금 25%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주 싼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기가 더 비싸냐 여기가 더 비싸냐 여기가 더 싸냐 이런 상대적인 논리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나스닥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찝찝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급락할 거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요. 나스닥 25% 떨어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쪽에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결국은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떨어져서 나스닥이 그전에는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은 저는 서서히 기회가 온다. 하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세계 1등 기업들은 나스닥에 많이 다 몰려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전기차 1등 기업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 1등 기업이 좀 저렴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분명히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가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를 좀 싸게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 한 해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굉장히 강한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긴축도 몇 년에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볼커 의장 이야기하면서 그때 금리를 많이 올렸다.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어땠었고 그런 것들을 한 번 좀 되짚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올림픽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되게 오랜만에 오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운동선수들 사실 운동선수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만약에 19살에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한 두 번? 세 번? 그렇죠. 이 정도뿐이 오는 30대 넘어서 엄청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선수들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은퇴하죠. 그렇죠. 두세 번.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하는 거를 2005년도에 한 번 받고 2005년도에 제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2005년도에 한 번 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위기나 변화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좀 잘 하셔서 뭐가 좋아질지를 잘 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는 그때 코로나 초기에 주식 폭락했을 때 왜 못 사놨을까? 이런 후회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도 이제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포감에 쌓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긴축 강하게 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이제 주식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 라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셨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증시 거래 대금이 코로나 초기 수준으로 지금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 정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3%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IPO 시장이 얼어붙었대요. 그래서 회사에 희망 밴드가 있잖아요. 그 하단보다 공모가가 낮게 정해진 회사도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SK 쉴더스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워낙 이제 낮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아예 공모를 철회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작년, 재작년 워낙에 좋았으니까. 작년, 재작년 워낙에 좋았으니까. 약간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거래 대금이라는 게 시장의 활기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지금 많이들 실망을 해 계신 것 같아요. 주식 봐서 뭐 하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장이 좋아지면 또 올라오는 거고 장이 안 좋아지면 또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은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시죠. 한미정상회담 저희 앞두고 있잖아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율이 워낙 이제 1300원을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환시장,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반면에 아니,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상당해서 차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올 때는 뭔가 좀 얻어가려고 오는 걸 텐데 삼성, SK, 현대차, LG 만나는 건 그쪽이 공장 세워달라. 미국에 그 얘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은 뭘 갖고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싸드를 배치해준다? 우리가 싸드 하나 더 놔줄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고. 통화수합 하면 우리가 사실 시장이 박살났다가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통화수합 딱 체결하고 그다음부터 급등했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당국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환율이 이제 1300원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는 뉴스가 통화수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 이런 것들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소식을 한번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다 봤고요. 시장도 출발을 했네요. 월요일장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금요일날 나스아악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포인트 하락해서 2634포인트 뭐 좋은 건 아닌데 나스닥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열리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5포인트 하락하면서 879포인트 분위기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0.5%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보면 어디가 좀 안 좋은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시장만큼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시청 상위 종목들 아주 나쁜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랑 신한지주랑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카카오뱅크도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한전, 하나금융지주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가 어느새 109달러까지 올라가서 SO1이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 이 차전지가 좀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2%대 하락 시총 1위 종목인데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들은 카카오게임즈가 1%대 하락 펄어비스가 강보합세 펄어비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위메이드가 지난주 금요일날 10%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시청 상위 종목들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핀은 개인이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452억 원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188억 원 순매도, 기관은 투신 3호 들어와 주고 있는데 연기금 금융투자에서 순매도 나오면서 264억 원 순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개인은 127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15억 원 순매도, 기관도 12억 원 순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또 빠졌죠.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낯삭 중심으로 계속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낯삭이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나 S&P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어제 금요일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된 기업들이 좀 나왔고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예상치를 상해하다 보니까 이게 긴축 예정대로 가겠구나.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고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의 긴축을 좀 강하게 한다? 그러면서 성장주가 낯삭이 S&P500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니까 고용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4월 비농업 고용이 42만 8천명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40만 증가였는데 이것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일부 월가에서는 한 30만 명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쪽도 있었기 때문에 고용은 좋게 나온 게 맞고요. 2월 고용이 75만에서 71만으로 3월 고용이 43만에서 42만 8천명으로 다소 하향 수정됐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용은 고용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임금 인상이거든요.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0.1달러 올라서 31.85달러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한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5.46%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겠구나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과 지금 임금 상승률이 5.46%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물건값을 8% 올려서 매출이 8% 올라가고 인건비가 5% 올라가면 3% 남는 장사예요. 네.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과 아니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냐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침체가 오면 이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건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거 굉장히 후행적인 거거든요. 가장 후행적인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올 거를 미리 예측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사람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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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정말 끝에 가서 사람을 뽑아주는 거거든요. 기업체는. 네. 그리고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내가 임금을 먼저 올려줄게. 이러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이 후행적인 임금 인상 이 임금 인상이 아 이렇게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후행적인 이 고용 이게 만약에 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소비나 이런 것들은 선행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좀 덜 써야지 라고 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데 뒤에 따라온 이 후행 지표를 보고 고용이 좋고 임금이 올랐네 이러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용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저는 고용이 안 돼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연준이 긴축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왕 금리 올릴 거 고용이라도 잘 돼서 소비가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경착륙은 조금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무조건 고용은 잘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언더우머가 실적이 안 좋으면서 23%가 급락을 했습니다. 언더우머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소비재이기 때문에 의류잖아요. 스포츠웨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의 소비가 진짜 안 좋은가 안 좋은 기미를 보이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서 소비 쪽 그 다음에 서비스 쪽 기업들의 실적은 잘 보셔야 되고요. 도구대시 이쪽은 이제 음식 배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민 같은 배민 같은 기업이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손실이 예상보다 커졌다라고 하면서 10% 이상 하락했고 하락하다가 납포를 좀 줄이긴 했어요. 1.4%로 마감을 했고 스포츠 베팅업체 드레프트킹스 이것도 서비스 업 뭐 이런 쪽이잖아요. 네. 분기 손실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8% 겁락을 했고요. 아 이름이 이게 중국 업체처럼 돼버렸네요. 쉑쉑 쉑쉑인데 쉑쉑 버거 업체 아시죠? 쉑쉑 네. 이거 맞나요? 쉑쉑 맞나요? 하여튼 햄버거 업체인 쉑쉑도 또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다음 분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뭐 이제 기업들이 큰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온 기업도 있고 못 나온 기업도 있고 근데 뒤에 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지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심을 좀 강하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을 건데 연착륙도 할 수 있어 라는 연준이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시장 반등 시장 반등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의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금리를 보면 금리도 굉장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채 10년물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13까지 올라갔어요. 고점은 3.148까지 올라갔으니까 미국 채 금리가 진짜 장기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2년물은 4BP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장기물이 6BP가 올랐는데 2년물은 4BP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데 왜 2년물이 안 오르고 장기물이 올랐을까 장기물이 올랐다라는 것은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경기가 좋구나. 첫 번째는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괜찮아. 그러면서 장단기금차가 벌어지면서 장기물이 올라간 거다. 이건 너무 긍정적인 해석. 장밋빛 전망이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아니고 큐티를 하면서 장기물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 고용 호조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단기금차가 벌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계속 호황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장기채도 못 믿겠다. 단기채 좀 짧게 짧게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은 파울 이장이 6월 달에도 50% 올리고 연속적으로 50% 올리면 올해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 볼 것 같은데 장기물이 올라가고 단기물은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국은 장기물이 올라가면 단기물도 따라서 기준금들이 따라서 올라갈 텐데 이 충격을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3% 이상의 국채금리를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표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제 달러인덱스도 103.63 유로와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달러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109.77달러까지 어느덧 11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금요일이죠. 1.4%나 상승해서 러시아에 대한 우려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 5월 9일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면서 진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어디를 봐야 되냐 일단은 우리 산업 우리 이제 경제를 보면 이제 큰 산업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런데 반도체는 2017년 이제 수출이 126억 달러 올해는 131억 달러 고점을 넘었죠. 주가는 안 좋은데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량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수출 증가 수출 증감세가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굴뚝주의 수출을 보면 석유 철강 자동차 이런 쪽은 코로나19 이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도 비슷한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출이나 증감률이 조금 낮아지는 반도체나 테크 쪽 보다는 연초에 너무 좋았...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IT 가전도 그랬고요. LG전자 수출 엄청 많이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주가도 싸고 석유화학 이런 석유 쪽은 그러니까 화학 쪽은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보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서 이것을 이제 가격 정가를 잘 시키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 이었기 때문에 근데 수출은 잘 되고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수출도 여전히 계속 좀 잘 되고 있는 이런 업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소재 산업재 건강관리 이런 쪽은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2019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크게 오른 것도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은 좋아졌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싼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의 걸림돌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미국은 수요만 잘 그러니까 고용이 잘 돼서 수요만 잘 일어나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봉쇄는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중국의 공산당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니 금방 풀 것처럼 막 그랬는데 봉쇄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수출은 25%나 하고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22%나 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수입과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 다 중간제예요. 중간제를 25% 수입하는데 중국이 우리 지금 물건 안 받아 우리 지금 못 받으니까 너희 지금 당분간 수출하지마 이래 버리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중국의 봉쇄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이제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연준이 50pp 올리는 것보다 중국이 봉쇄를 언제 푸느냐가 더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수출 국가잖아요. 금리 올린다고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봉쇄를 해버리면 수출 수입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더 중요하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봉쇄를 어떻게 푸느냐가 언제 푸느냐가 상하이가 전체 중국의 GDP의 25%를 차지하거든요. 상하이라는 도시가 그런데 그 도시를 봉쇄를 해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좀 굴뚝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봉쇄가 자꾸 곧 풀릴 것 같다 곧 풀릴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진율도 낮추고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제조 PMI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계속 봉쇄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정치적인 것과 연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쪽에 좀 귀를 더 기울여야 된다 라는 거고요. 아까도 미국 주식이 좀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 회색선이 미국의 PR 밸류에이션이고요. 상승률 상승률이고 이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014년 13년 이때부터 미국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졌겠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보니까 미국은 왜 저렇게 저 기간 동안 좋았을까 10여 년간의 장기 저금리였거든요. 장기 저금리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주들 빅테크 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막말로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10년 물 금리가 여기서 4%, 5%였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4, 5% 선이었다. 그럼 테슬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테슬라는 그 전에 도산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2016년도에 망한다. 막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팀쿡한테 가서 애플한테 가서 우리 회사 좀 사줘. 그렇게 얘기한 거였잖아요. 망했을 겁니다. 근데 저금리가 그런 성장주들을 살려내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이 좋았었던 시기는 언제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뭐였죠? 그때는 중국이 경제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물론 미국이 원탑이었지만 중국이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막 만들면서 제조업이 잘 되던 그런 식이였어요. 이거 2010년 이때 이때는 뭐였냐 금융위기 이후에 망가진 미국 경제 망가진 미국 경제 대신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때 일대일로 하고 부양책 여러가지 그때 이제 공급과잉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랬었던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테크주들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굴뚝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이런 이제 제조업 기반의 주식이 장기간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성장주입니다. 이쪽에서도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결국은 탄력을 붙이면서 더 많이 올라갔죠. 긴 기간으로 봤을 때 기간으로 보더라도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기간들이 훨씬 더 깁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기간 기업들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전에는 사실 무서워서 못 사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못 사죠. 이게 주식이 주식이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데 이런 45도 각도로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사실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국장 탈출이 진흥순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가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많은데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가격을 메꾸고 나서 서로 메꾸고 나서 다시 고점을 더 높이면서 올라갈 거다. 그러면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은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주식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장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난 단기적으로 보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가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몇 개월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굴뚝주들 많이 떨어진 화학주라든지 철강 철강은 또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런 쪽 실적이 좋아지고 가격 정가 할 수 있고 뭐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기반의 주식들이 주식들이 조금 단기간 좋은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아침 시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어쨌든 사서 모으기에 괜찮은 때다. 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 것 같네요. 오늘 시험 정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대포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차장님은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지 만나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